이거 뜻? 음, 헐 음, 그냥 릴도 되고 그냥 의도 돼 음 인터박스 하면 뭐해요 이쪽 상자 안에 음 힘들다 그네 얘는 응은 아니고 얘는 응 이러면 잉 잉이 되겠지 이러면 윙 그렇지 윙 이랩니까 스윙 그다음 프렌드 친구 그럼 with 뭐뭐와 함께 with my mom 한번 해 with my mom 나의 엄마와 그렇죠 나랑 엄마랑 함께 엄마랑 같이 그렇죠 앉다 앉다 sit on the chair 하면은 그 의자 위에 the chair 위에 위에 sit 앉는다 이런 뜻이야 sit on the desk 하면 책상 위에 앉는다 ok 계속해서 win 승리하다 win yard 마당 마당이야 마당 마당이나 뜰을 뭐라그런다 yard 얘는 약 와인은 짤막이 집 계속해서 렛 렛 레이스 경주 달리기 경주와 레이스 얘는 에 아니 얘만 얘만 에 에야 그럼 레스야 레스 어 레스 맨날 그래요 에이가 에이 됐잖아 에이 이러니까 레이 됐고 씨는 쓰 레이스 헵펀 그쵸 즐거운 시간 한번 보인다 그러면 I have a fun with 마이 그리고 글자가 안보이겠네 어 프렌즈 그럼 뭘까요 I have fun with my friends 나는 즐거운 시간을 보인다 나의 친구들과 함께 그쵸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have fun 한단 말이지 그러고 싶지 그치 근데 못하지 오케이 The big way 응 그 큰 가방 그쵸 The big wig The big wig The big wig The big wig 응 얘는 선생님이랑 들리는 거랑 다른데 This is Kim 뭐라구요 This is This is This is Kim 오케이 This is 이러면 돼 This is This is This is 빨리 하니까 This is 이렇게 This is This is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냐면 Is This 아 얘 is구나 얘는 is This is This is This is This is 오케이 소개할 때 쓰는 표현이야 뭐라구요 뭐라구요 This is This is This is Kim Kim has a big wig 그렇죠 무슨 소리 Kim은 가발 큰 가발 오케이 헤드의 뜻은 그럴 뜻이 아닌데 오케이 쓰고 있다 뭐라구요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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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 a big wig 네 김 잘 알죠 우리 저희 헤드의 뜻이에요 헤드는 가지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나이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충분하 오케이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Kim Kim In The Big wig 또 어? 뭐라고요? 김, 김인 앤더 빅, 빅 위 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거 같애? 김, 김이 있다 얘는 무슨 뜻인거 같애? 있다 그렇죠 여기 있다야 큰, 큰 가발 그렇죠 우리말스럽게 하면 가발 쓰고 있단 얘긴거야 뭐였더라 김 이즈 빅 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짐 빅 짐 짐 짐 짐 짐 짐 짐 짐 짥 짐 짐 짐 질 짐 ند 짐 짐 짐 Core 빅캐신대요. 큰 고양이이다. 이거 어떤 것인데 어떤 것 앞에 이즈가 있으면 이렇게 이즈랑 것이랑 합쳐져서 것이다. 여기 그 겉자리에 고양이가 있으니까 고양이. 근데 그냥 고양이가 아니고 어떤 고양이? 고양이. 그래서 큰 고양이 이다가 된 거야.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건 얘가 있다 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이다. 이다란 뜻도 있다라는 거야. 계속해서. 그렇죠. 영어로 말해줘. 오케이. 뭐 하나 빠졌어. 다시 봐봐. 뭐라고요? 오케이. 뭐라고요? 오케이. 뭐가 달라졌어. 뭐라고요? 오케이. 뭐라고요? 오케이. 뭐라고요? 오케이. IN THE BIG WEEK이야? ON THE BIG WEEK이야? 근데 왜 자꾸 IN THE BIG WEEK이라 그래?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내가 다시 하라고 시킨 건 이게 없었고요. 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다시 하라고 한 걸 이걸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라고 다시 하라고. 응. 네가 처음에는 THE BIG CAT ON THE BIG WEEK 이랬고 그 다음에는 THE BIG CAT IS IN THE BIG WEEK 이러고 있구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THE BIG CAT IS IN THE BIG WEEK THE BIG CAT IS IN THE BIG WEEK 알겠어. The BIG CAT IS IN THE BIG WEEK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알아요. 뭐 읽어줘.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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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오 잘하네 오케이 그 다음 김 & & Jim get in the big wig 오케이 얘가 무슨 소리야 된 것 같아? 오케이 얘를 뭐라 그랬어? 그럼 E가 무슨 소리 들린 것 같아? 네 그래서 뭐였더라? 김 & Jim get in the big wig 오 잘했어요 그럼 얘가 무슨 뜻인 것 같아? get in 어디어디로 들어가다 맞습니까? 어디어디 안으로 개시 간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오케이 안녕 다음주도 화수에요 저 가요? 예? 무슨 말이야? 엄마가 빨리 오지 말라 진짜 왜? 너 꼴 보기 싫대? 아니요 더 하고 뭐예요 근데 더 하고 싶어요 오케이 더 하지 뭐 까짓거 뭐 아이 괜찮아요 네 아이 고맙습니다